상품보다 맛있는 못난이 카라향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상품보다 맛있는 못난이 카라향 판매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건강한 과일 카라향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에 어울리는 건강한 과일 카라향 카라향은 제주도에서 소량 재배되는 귀한 과일로 겨운에 하우스에서 곱게 자라나 당도가 높고 귀한 대접을 받는 과일입니다. 봄에 먹는 과일이라고도 하고 온실에서 재배합니다. 감귤로 유명한 서귀포 산지직송 갓단 카라향의 신선함을 맛보세요. 정성스러운 관리로 내 아이가 먹는 과일이라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재배하고 수확하였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만갑류 재배 농장을 가보았습니다. 새콤달콤 과즙팡팡 남녀노소 간식으로 최고 수분과 당도가 높고 특히 귤처럼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서 칼 없이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카라향은 일반 감귤보다 껍질이 두텁고 투박하여 울퉁불퉁 못생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생긴 생김새이다 보니 기대를 안 하다가도 한 번 맛보면 높은 당도와 수분 청량감에 반할 수밖에 없는 과일입니다. 카라향은 간혹 과실 안에 씨가 들어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 농장에서 바로 따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신선함을 드세요. 크기 비교입니다. 신선도 당도 비타민이 듬뿍 카라향 당도 측정 카라향은 제주도에서도 신품종으로 출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망감류인데 반해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재배농가가 많지 않아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의 버금가는 몸값을 자랑하지만 웰빙 과일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당도가 높아서 그냥 갈아서 드셔도 좋답니다.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은 순수 100% 제주산 카라향 주스 보관 방법입니다. 카라향의 크기가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귤 크기 정도입니다. 소과와 로얄과는 가정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드시기에 부담없으신 크기이구요. 배송은 이렇게 해드립니다. 밀감처럼 한 박스 안에 벌크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판매가격 상품보다 맛있는 못난이 카라향 3kg 29,000원 무료배송 상품보다 맛있는 못난이 카라향 5kg 39,000원 무료배송 상품보다 맛있는 못난이 카라향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